아 무섭네? 면접시험?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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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지금 왜 이러세요? 저 지금 면접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난 썸보러 가 잠깐만, 잠깐만 저 31번째예요 또 떨어지면 7년째 백수라고요 난 101번째 썸보러 가 오늘 망치면 니가 내 인생 책임질래? 아, 아니 같은 여자인데 제가 어떻게 책임져야? 알면서 됐시, 됐시! 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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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무슨 저 어... 어, 재수 없어 진짜 어떡하지? 면접 시험 1, 2차 다 붙은 건 2번이 처음인데 또 떨어지면 백수... 싫어 싫어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빰빰빠라봐봐 Ang 빰빠라봐봐봐봐 빰빠라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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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어디선가 하이소프라나노 터네 발음은 약간 새는 듯하지만 나름대로 곧 평수에 힘을 주고 째질듯한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그게 누군가 살펴봤다는 여기 달랑돌 난 남자 당신을 여자로 놓고 봤을 때 하이소프라나노의 당신이 바로 범인이라든요. 뭐..뭐라고요? 뭐가 문제냐고? 제가 면접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떳다 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슈퍼보드 슈퍼맨은 팬티를 바깥쪽에 들이받고 기차는 길지만 손은 들어와야 버스는 떠나간지 오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 시민의 발이라는 지하철은 발이 모두 몇 개가 달렸을까? 지하철이 제일 빠르다고요 그걸 타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합전까지 가려면 어느 쪽으로 타야 빨라요?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신돌임이니까 합전까지 가려면 2호선을 타면 되겠군요 자 그럼 2호선을 타고 합전까지 출발을 해볼까요? 네 신돌임, 대림, 구르공단, 신대방, 신림, 봉천, 서울대, 입구, 낙선대, 사당, 광배, 수초, 교대, 강남역, 삼성, 삼성, 종합운동장, 신천, 잠실, 성내, 강병, 부위, 건대, 입구, 성수, 뚝성, 안양대, 왕신리, 상왕, 신당, 동대문운동장, 을지로, 사과, 을지로, 삼과, 을지로, 입구, 시청, 추정동, 아연, 이대, 실조, 동대, 입구, 합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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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뭐가 그렇게 멀어요 멀긴 뭐가 멀어요 그럼 이번엔 고속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신돌임, 대림, 구르공단, 신대방, 신림, 봉천, 서울대, 입구, 낙선대, 사남, 황배, 수초, 교대, 강남역, 너무 빨라요 삼성, 종합운동장, 신천, 다시, 성내, 강병, 부위, 건대, 입구, 성수, 뚝성, 만양대, 왕신리, 상왕, 신당, 콩대문운동장, 을지로, 사과, 을지로, 삼, 을지로, 입구, 시청, 출년동, 아연, 이대, 실조, 동대, 과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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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렇게 돌아가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반대로 못 와요 왜 안 돼요? irs. 감사합니다.